안녕하세요 쌍둥이하우스 차상황 팀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같은 현장을 찾아서 촬영을 했습니다. 지금 제 뒤쪽으로 보이는 쪽이 1층이거든요. 1층, 2층, 3층 다락방까지 해서 총 건축이 1, 2층이 36.5평으로 되어 있고 다락방이 10평 정도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. 지금 파주 전원주택 현장은 지어져 있는 집이 많지 않습니다. 제가 전원주택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을 텐데요. 지금 제가 있는 이 현장은 기관시설이 도시가스, 상하수도, 오펙스 직관이 되어 있는 훌륭한 현장이고요. 그리고 벙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벙커 주차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안성맞춤인 전원주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작년과 다르게 대출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보시는 데 있어서 작년보다는 훨씬 수월하다는 점, 이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집에 대한 영상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영상 출발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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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